여기는 지상층이구요. 전세 5000도 되고 월세 1000에 40도 됩니다. 그 사이로 보증금 조율을 현재는 가능하구요. 뭐 나중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. 일단 치수를 재볼건데 여기 이 공간은 빼고 여기서부터 한번 재볼게요. 여기서부터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70입니다. 문에서 된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3m 70으로 그렇게 작지 않네요. 괜찮은데? 이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50이에요. 2m 50이고 여기 보면 신기하게 베란다 개념인데 싱크대가 이쪽에 있네요. 그래서 조금 연식은 있어 보이지만 1000에 40정도로는 좀 무난하고 연식은 있지만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. 그리고 1000에 40, 뭐 전세 5000이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지상층으로.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전세 5000으로는 아주 괜찮고 월세 1000에 40으로는 연식이 조금 된 느낌이 있지만 크기가 그래도 작지 않은 편이네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